전북과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김채연, 김유경, 조수연, 한연우입니다. 방성균은 생존을 위해 항생물질을 분비하며, 특히 여러 개체가 모여 성장할 때 항생물질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또한 항생물질의 분비량은 균사체의 표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자료는 방성균이 밀집하여 생장할 때 더 많은 항생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방성균의 표면적을 달리하기 위하여 총 3가지 환경요인을 달리하여 방성균을 배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철이온입니다. 철이온이 결핍되면 철 운반체는 사이드로폼의 생산이 증가되고, 이 과정에서 SMBGC가 활성화되면서 항생물질의 생산이 촉진됩니다. 온도는 인지질막의 유동성 및 효소의 활성화와 관련됩니다. 인지질막의 유동성이 높을수록 항생물질을 분비하는 단백질의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항생물질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pH 농도 또한 효소의 활성도에 기여하는데 효소가 활성화될수록 SMBGC 유전자 클러스터가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철이온을 이용하면 표면적이 다른 방성균들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딥러닝을 통해 균사체의 표면적과 항생효과 간 연관성을 규명하는 동시에 과접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스토크앗알이 제시한 딥러닝 기반 항생물질 발견 방법을 참고하면, CNN을 사용해 방성균의 형태와 항생물질 분비량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미생물 간 상호작용과 철이온 농도 조절을 통해 항생물질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나 기존 항생제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모델 제작에 사용된 CNN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NN은 딥러닝 중에서도 이미지를 인류가스로 하는 모델을 일컫습니다. 이미지를 인내 픽셀의 제풀값을 구하는 컨볼루션과 이미지를 압축하는 풀링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일렬로 배열하여 생성된 1차원 데이터셋을 딥러닝을 사용하여 이미지 트레이닝을 마칩니다. 본 연구에서 입력가스로 이용한 이미지는 SEM 촬영본으로 각 환경 요소를 조정하여 표면적이 다른 방성균을 배양한 후 디스크 확산법을 사용하여 표면적과 항생 효과 간의 함수 관계를 미리 수립해 두었습니다. CNN 코드입니다. 입력가스는 SEM으로 촬영한 균사체의 표면이며, 출력가스는 억제 역량의 반지름입니다. 파이썬의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회색적 변환, 사진 크기를 조정하는 등 이미지를 학습시키기에 적절한 고폰직 데이터로 가공했습니다. 이미지 전처리 과정은 전체 데이터를 8대2로 분할하여 각각 트레이닝과 테스트 과정에 할당하고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에 적절하도록 가공한 후 과접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컨브레이션과 풀링 단계를 각각 3번씩 거치고 플랫한 함수를 이용하여 1차원 데이터로 변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 함수를 이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결과가스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하면서 과정이 적용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배양된 방성균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CNN을 이용하여 항생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 균사체 이미지만으로 항생 효과를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항생물질 생산을 위한 방성균 배양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고려한 환경 요소는 3가지 뿐이며 실제로 미생물을 배양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 요소는 훨씬 많습니다. 또한 스트라이프 메시스 이외에도 환경,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방성균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각 다른 성분의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탐구한 영역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항생물질의 종류와 환경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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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